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위협하는 일곱 가지 핵심 포인트를 한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뭐가 이렇게 문제냐. 첫 번째는 아무도 해결하려고 하지 않지만 너무나 중요한 것이 숫자를 만들어서 발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선거안이 더 변호를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본인들이 만든 자료를 지금 다 중앙선거관리는 홈페이지에 올라 있으니까 다른 실물 위조트 표지는 다 소각 파쇄하고 이렇게 변명을 할 수가 있는데 숫자를 만들어낸 것은 숨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홈페이지에 다 올라 있으니까 그래서 그분들도 참 딱한 상황일 겁니다. 이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숫자를 만들어서 발표하고 있는 겁니다. 선거안이 홈페이지는 당선자와 낙선자를 판가름하는 최종 결과물이 모두 다 만든 겁니다. 여기서 선거인 투표 선거인 투표만 여러분들 정상이고 나머지 동별 상도 1동 관내 사전투표 무슨 흑석동 관내 사전투표 모두가 다 만든 숫자라는 겁니다. 그걸 찾아낸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이제 규칙을 사용해 가지고 만들어 놓으니까 다 발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조사를 해보니까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이수진 후보는 플러스 13% 나경훈 후보는 마이너스 13%가 나온 겁니다. 사람들이 놀래 자빠질 정도로 이렇게 사전투표율을 조작을 해 가지고 이수진은 플러스 14% 나경훈은 마이너스 13%가 나온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 이 하나만 하더라도 검찰이 이런 수사에 들어갈 때일 사안인 겁니다. 나라가 너무 여러분들 부정직하고 불이한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저도 그냥 웬만큼 나이도 있고 하니까 그분들을 그냥 크게 질책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지만 나라 자체가 너무나 썩어버린 겁니다. 공적 기관들이 완전히 그냥 와해되어 버린 겁니다. 선거를 지킨다는 건 체제를 지킨다는 건데 그냥 허물어부러 해제버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선관이 발표된 자료만 보더라도 이걸 가지고 여러분 조작값을 찾아낸 다음에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다 복원하게 되면 이렇게 차익값이 플러스 1% 마이너스 1%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건 선관이 자료가 완전히 조작이 됐다는 거죠. 위가. 거두절미하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숫자를 만들어서 발표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제야 전문가의 노력이나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10번 선거가 다 밝혀진 겁니다. 10번 선거가. 숫자를 만드는 겁니다. 북한하고 뭐가 다른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북한은 그냥 선거 자체가 없고 그냥 발표하지만 한국은 국민들이 이렇게 선거를 하게 만들고 결과는 다 자기들이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럼 다음 문제 두 번째는 대다수 국민들이 관심이 없는 겁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절박하지 않은 겁니다. 저는 정말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나라가 완전히 넘어가는 일이다. 대다수 국민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참 정권이 뭔지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남이 해결해 주면 좋고 해결 못하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런 겁니다. 대만하고 비교하면 수준이 어마어마한 격차가 나는 겁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수준 자체가. 국민들이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데 누가 해결해 주겠습니까? 권력 가진 사람들이 해결해 주겠습니까? 해결 안 하죠. 그 사람들을 다 끼리끼리 나누어 먹으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선플라우님께서 말씀 잘하셨네요. 광화문 집회에서도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도 하지 않으면서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을 세우겠다는 행동이 참 볼만했습니다. 이런 것 같지 않습니까? 대다수 국민들이 관심이 없는 겁니다. 자식들하고 같이 여러분들 그냥 선거 부정 나라에 사는 겁니다. 선거 부정 나라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가 없는 나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대다수 국민들이 관심이 없는데 대통령이나 나라 일하는 사람들도 해결할 의지나 계획이 없는 겁니다. 정치가 해결을 해 줘야 될 문제고 정치가 해결을 할 수 없으면 국민들이 나서야 될 문제인데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 자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거죠. 진짜 초유의 사태입니다. 제가 이런 나라의 살이라고는 꿈에서 생각을 못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혀 의지가 없습니다. 더 젊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의지가 전혀 없는 거죠. 4.15 총선 공정성을 기약할 수 있는 어떤 종류의 증거는 없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되니까 낙관적이고 희망적인 생각을 갖는 것은 정신건강상에서 필요한 일이고 또 좋은 일입니다만 문제를 해결을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를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전 투표자들을 뻥튀기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전혀 지금 4.15 총선에 여러분들 반영이 안 됐고 위조 투표자들을 만들어 투입하는 데 결정적인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도 전혀 해결된 바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믿고 싶으니까 그냥 그렇게 보고 싶으니까 4.15 총선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가지고 그렇게 생각해서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됐고 여러분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10번 일어났다요. 동일한 방법에 조작기술이 10번 정도 일어났는데 당연히 여러분들 합리적 사람 같으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을까.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예단하는 건 아닙니다.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10번 일어났기 때문에 앞으로도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총선도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대선도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선거 공정성에 관해서 수사를 해야 될 검찰이나 경찰이나 그다음에 모든 것의 책임을 최종적으로 지고 있는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이나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그리고 대법관들은 그냥 한 패거리처럼 그렇게 행동하니까. 그게 지금 이 실상인 겁니다. 국민들은 전혀 이 문제가 얼마만큼 심각한 그런 사안인지 그런 부분들을 보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다 해가지고 이제 낙담회가 다 뿌리칠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선거가 끝나고 난 이유도 4월 10일 총선을 밝혀가지고 분석해서 또 여러분과 함께 이번에는 이렇게 작업을 한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뭐 낙담회가 할 수기는 해서는 안 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